아빠가 들려주는 강의 김지영 입니다 오늘은 엄청 편리한 피벗테이블 r 플러스 엑셀로 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테이블이 편리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피벗테이블 피벗테이블이라는 말 자체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데이터를 다룰 때 매우 편리한 기능이고 엑셀에서 피벗테이블이 아주 잘 구입이 되요 그러면 엑셀만 되느냐 사실 그건 아니죠 다른 도구들도 다 많구요 피벗테이블은 용어 자체가 엑셀이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데이터를 다루는데 유용한 용어긴 해요 그 한글 위기팩과에 보면 피벗테이블 이야기가 아주 간단히 나오구요 데이터 처리한 기법이다 뭐 피벗했다 재정렬했다 그리고 일반 용어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상표 등록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영어로 보면 이 피벗테이블이 엄청 자세해요 뭐 컨티젠시 테이블 있죠 요거하고도 아주 비슷한 말이에요 컨티젠시 테이블 자체는 보통 카운트만 하거든요 컨티젠테이블이라고 테이블 또는 테이블이라는 거고 이 영역을 보면 매우 자세하게 주로 엑셀을 이용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기법 자체가 워낙 편리하기 때문에 하나에 굳이 하나의 상표로 등록할 만큼 엑셀이 압도적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피벗테이블 엑셀 강의를 해보면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개념을 설명하기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래에 있는 피벗테이블 기능이 또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편하게 쓰라고 만든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 아래 피벗테이블 인데 이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엑셀의 피벗테이블을 배우기 전에 아래 피벗테이블을 배우면 훨씬 개념 이해가 싶더라구요 그래서 아 제가 이번에 R로 먼저 피벗테이블에 맛보기를 하고 그 다음에 R을 피벗테이블 이것에 없는 기능 중에서 특별히 타임과 관련된 기능이 엑셀에 상당히 편리한데 그 아래는 또 그게 없어요 그래서 R로 대충 많은 걸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몇 가지 경우 엑셀로 하면 좋은 몇 가지 경우를 또 보여드리려고 해요 피벗테이블이 되면 또 피벗차트가 있거든요 이 피벗차트도 아주 멋지고 예쁜데 그게 또 R에도 잘 돼요 그 다음에 엑셀도 당연히 잘 되고 근데 엑셀은 몇 단계에 거쳐야 된다 그러면 R을 바로바로 대게 되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R에 있는 피벗테이블과 엑셀의 피벗테이블을 배우면 약간 재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R과 엑셀을 비교한다는 면에서 약간 재미도 있고 동시에 피벗테이블도 좀 잘 배우고 두 개를 배움으로써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배움으로써 서로 잘 이겨야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한 시간에 끝내려고 하니까 R로 하는 거 배우고 엑셀하는 거 배우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강의 신청하는 링크는 밑에 달아 드릴게요 아 도구는 뭐 별거 없습니다 R을 설치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만든 도구는 R을 내부적으로 이용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은 R을 쓰는지 뭐 엑셀을 쓰는지 뭘 쓰는지도 모르게 진행될 거예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무료 도구고 평생 무료로 쓸 수 있고요 엑셀은 당연히 갖고 계신 거 갖고 계셔야 됩니다 실수를 하시려면 실제 하시려면 이 강의는 실습 강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맨을 이용하실 것 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.